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이 시청자 여러분 시업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겨울방학 동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자소서를 쓸 그런 시기죠.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취업강의 언제 하냐고. 근데 일단 제가 직무 강의를 좀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강의도 해드릴 테니까 직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는 뭐냐면 인문계 아니면 인문상영계 친구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고 왠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 직무죠. 바로 기획 직무입니다. 기획은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어떤 사업기획 쪽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경영기획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약 3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양한 직무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무는 제가 우선순위로 잡은 건 바로 마이스 기획팀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세진 씨의 스토리인데요. 영어를 조금 잘해요 제가. 영어를 조금 잘하고 해외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쪽이 이쪽 마이스 기획 쪽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스다. 마이스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 크리스 앤 파트너스는 바로 마이스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데 마이스가 무엇이냐.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지비션 해가지고 흔히 얘기해서 이런 거죠. 국제회의와 전시회의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담당하는 업무. 여러분들이 코엑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킨텍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백스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뭐 가죠? 여러분들 취업방람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직업방송이 취업방람회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각각 기업의 부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 컨설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특강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즉 그렇게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전시회에 대해서 기획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가자 등록, 초청연사 관리, 회의장 조성, 회의장 섹션 기획, 행사장 현장 운영까지 A부터 Z까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한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일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와 진행 중일 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네요. 행사를 준비할 때는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 취업방람회를 한 대, 그럼 기존과는 조금 다른 취업방람회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떤 식의 기획을 세워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흔히 회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문서화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획 세웠던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일 전부터는 현장으로 출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24시간 풀 근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행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실제 이렇게 뛰어드시면 뽑힐 리도 없겠지만 설령 뽑혔다 할지라도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관련 전공은 필수냐? 마이스 전공과 관련된 필수가 있을까요? 연관된 전공이라고 한다면 관광 쪽이 좀 되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개인적으로 관광 경영을 전공했다고 해서 연관이 있는 편이라고 하지만 전공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겠죠.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행사의 운영요원 등 관련 경험을 쌓으며 현장을 익히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에 대한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뭐예요? 많이 그만두니까 정말로 마이스 산업 이쪽에 들어와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 해봤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직접 배운 실무가 중요하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마이스 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좀 보세요. 2018년 서울시에서 마이스 미래 인재 모집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기자단, 그 다음에 실제 인재뱅크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천에서 했더라고요. 아태의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즉 이런 식의 어떤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보셔서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내 전공이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제 경험을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경험이 될 겁니다. 무기가 될 거예요. 일단 본격적인 필요 역량을 물어보네요. 국제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국내에서의 취업 박람회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계 취업 박람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트렌드 공부를 게을려하지 않는 자세. 왜냐하면 어떤 박람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에 관련된 트렌드가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데 1년 전, 2년 전 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트렌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무엇이 생겨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 즉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관련된 언어.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뭐 국내에 관련된 그런 기획만 한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언어, 그 다음에 트렌드 공부, 그 다음에 위기대처 능력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알려면 이게 아까 인천 아테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마이스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현재 최신 마이스 이슈 팩트 분석이라고 해서 마이스 산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공연도, 이러한 강연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트렌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이냐 자, 어느 직무나 마찬가지겠지만 마이스 기획은 사소한 실수를 하면 나비효과처럼 돼서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 자, 참가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식수 인원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가 5천명인데 500명을 한 거예요. 5천명인데 5만명을 한 거예요. 공 하나를 잘못 붙여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금전적인 부분에 손실이 있겠죠. 회의장 세팅 문제, 레이아웃,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도 문제까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꼼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늘 긴장하고 신경 써야 된다. 자, 취준생을 위한 조언. 마이스 산업 쪽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조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획자라고 하면 현장에서 정장 입고 일하는 멋진 일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사전 준비가 정말 치열하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경험을 한 사람을 선호한다. 자, 흰 도화지에 알록달록 물감으로 색을 칠하는 일이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관련된 트렌드를 알고 어, 요즘엔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런 트렌드에 관련된 걸 기획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을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 부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하네요. 스테브 화이팅 갑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역량 말씀드렸죠.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관련된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이다 관련된 트렌드 공부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 무엇이다? 위기 대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콘텐츠 기획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여대생들, 상경계 친구들도 요즘에는 IT랑 같이 복수 전공을 많이 하면서 콘텐츠, 문화 콘텐츠 아니면 교육 콘텐츠 쪽으로 많이 가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콘텐츠 기획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맡은 업무 시원스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위런 영어라고 하는 신규 사이트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시원 영어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 나는 시원 영어 하면은 그 시원 어떤 기초 영어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위런 영어는 뭐지? 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서 만지게끔 클릭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자, 시원스쿨의 대표적인 콘텐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영어잖아요. 근데 위런 영어는 기초 영어는 좀 달라요. 뭐가 있습니까? 입문부터 고급 레벨까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 그래서 강좌와 교재를 기획하는 일을 담당한다. 여러분들이 담당자예요. 콘텐츠 기획 담당자인데 시원스쿨이라고 하는 기초 영어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기초 영어를 들으러 왔다가 위런 영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되고 클릭까지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오게끔 기획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임무를 여러분들한테 맡긴 거죠. 그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자분은 이제 따른 거예요. 독일어 콘텐츠 강의를 기획하는 겁니다. 시원스쿨을 들어갔어. 근데 내가 영어를 배우러 들어갔는데 어? 독일어도 하네? 이 분은 독일어 강의를 사람들이 하게끔 오게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개인적으로 교육적인 면만 보고 기획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기획이다라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특히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의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어? 교육 콘텐츠니까 교육적인 면만을 기획해서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반쪽짜리라는 거죠. 처음 론칭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독일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사이트 관리, 웹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 일과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남자분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강좌 혹은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 단위로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또 타부서랑 협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꼼꼼한 일정 관리가 필수라는 것이죠. 또 타부서와 협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중요하겠네요. 또 현장에서 선생님 포지셔닝에 관해도 모니터링합니다. 기획자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실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과도 모니터링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여자분은 선생님과 역시 기획에 관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수강생 분들이 홈페이지에 남겨주는 질문이나 후기를 상시로 확인한다. 왜? 교육 콘텐츠니까. 여러분들도 성공 취업 엑스파이라서 다양한 프로들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한다. 이 선생님이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한다. 그리고 이 프로를 만드시는 피디님도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기획하고 있겠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사. 당연히 교육 콘텐츠니까 시장 조사 중요하겠죠. 자, 역시 여자분도 아까 마이스처럼 똑같이 뭘 얘기합니까?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죠.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다. 왜? 기존에 너무 많잖아. 저도 사실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 기존의 취업 강의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모습으로 강의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SNS를 유심히 살펴본다. 왜? 그 안에는 고퀄리티의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개인 유저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개인 유저들의 반응을 하는 강의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트렌드구나라고 해서 기획자로서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 역시도 SNS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특히나 많이 보는데 개인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강의를 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새로운 기획에 영감을 얻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있던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최고의 어떤 기획물이 나온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많이 하고 싶으면 현재 기획된 상품들,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필요 역량을 물어봤네요. 여자분이 대답합니다. 기획력을 갖춰야 된다. 기획자니까 기획력 갖춰야 된다. 당연한 거죠. 어떤 기획력이냐. 그 안에 우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원하게 될 기업, 지원하게 될 산업 이런 쪽은 다 뭐예요? 이미 포화상태예요. 경쟁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별화되고 잘 보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기획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만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회사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기획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더불어서 온라인 강의는 쌍방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수강생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응력이 또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한다 하지만 처음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왜 이렇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항상 교육 콘텐츠 쪽에 있어서는 쉽게 쉽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남자분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많은 쪽과 협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이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또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일이 아니야라고 구분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으니 책임을 진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건 운영자야 여기까지가 기획자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기획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역시 교육 콘텐츠니까 초보자의 입장에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같은 공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것과 남을 가르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꼭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또 전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만드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인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천히 다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진정한 기획자의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죠. 남자분은 되게 좀 재밌었어요. 왜 독일어를 배우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독일어 되게 배우고 싶어요? 야 내가 취미로 독일어를 한 번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있지만 취미삼아 배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독일어는 어떤 사람이 배웁니까? 아 유학을 가야 돼.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필요해.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이야. 즉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만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객들한테 필요한 강좌가 무엇인지 쉽게 배우실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한다. 뭐예요?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걸 기획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머스트 앱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획. 기획력이란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우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이 바로 기획입니다. 우리의 시장이 누구인지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정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만의 특색으로 한번 담아내자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것이 바로 기획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잡코리아입니다. 잡코리아에서 기획팀은 또 어떤 일을 할지 유니열 대리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 개인화 서비스를 담당한다. 어떤 서비스냐? 빅데이터 기반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조금 모호해요. 자 입사 지원 서비스랑 푸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책임감도 느낀다. 여러분들이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채용 정보를 보고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채용 정보를 자꾸자꾸 보게끔 유인해야 될 거고요. 본 다음에 실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클릭을 하게 만들어내는 게 이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기획 직무란 건 무엇이냐? 수비형 미드필드다. 이런 거 좋죠. 기획 직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수비형 미드필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최저 방어선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무너지면 그 프로젝트는 끝이다. 즉 내가 사실 이 프로젝트 사람들한테 우리 사이트를 오게 해서 클릭 한 번을 더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짤 거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 효율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야 되니까 항상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잘 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나는 수비형 미드필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신선한 답변은 될 수 있겠죠. 디자이너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획 직무란 좋은 길로 만들어줘야 된다.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방향 설정을 잘해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입사 후 포부 아니면 면접 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데이터 가지고 한다. 주요 지표가 잘 유지되고 상승 곡선 띄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아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기획자 모호한다 협업한다고 했어요. 혼자 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유관부서랑 미팅과 협업을 많이 한다. 이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와 또 협의 사항으로 기획안을 수정한다. 협의한다 협의한다 협의한다는 거죠. 이후 유관부서와 함께 기획안을 검증하니까 무엇의 연속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분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무듯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새롭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당연히 잘 됐을 때 기쁘겠죠. 야 이게 먹히는구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반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좋다는 거죠. 스마트 매치 서비스를 논칭했는데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입사 지원을 한다. 이걸 통해서 수치를 확인했다는데 기존에 없던 의미 없는 지표를 의미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프로젝트를 함께 또 팀원과 개발자 또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한테 와 이게 이렇게 먹혔어요.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어요. 전해주는 순간 정말 기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협업을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또 무엇이 필요하다? 협업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기획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드로서 전체를 또 아우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니까 어떤 업무를 언제쯤 시작하면서 언제 어느 부서와 또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짤 줄 알아야 되니까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단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 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갈게요. 프로젝트를 함께한 팀원과 어떤 때 가장 뿌듯합니까? 내가 그냥 잘했을 때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 이 표현이 좀 좋았어요. 같이 고생한 사람들한테 야, 우리 이런 성과를 냈어라고 전해주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좀 뭔가 협업의 정신이 좀 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하면 여러분들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무죠. 사업기획 쪽으로 한번 갈게요. 사업기획 쪽. 세방전략기획본부의 손창한 계장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업무 소개해 주십시오. 세방이라고 하는 회사는 물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즉 물류회사죠. 여기에서 이게 실제 사업기획이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존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다. 제가 두 번째 시간이었죠. 재무회계할 때. 맨날 뭐예요? 자료 갖고 오잖아요. 그걸 수집해서 어떤 사업이 잘 됐다. 어떤 사업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무엇입니까? 야, 그럼 우리가 지금 미주 쪽이 안 좋으니까 이쪽을 더 가져오자. 아니면 지금 신흥, 어떤 동남아 시장 쪽이 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물류, 수출하는 전략을 좀 많이 더 이쪽 물류 영업하는 쪽을 더 많이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선책. 기존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 같은 경우를 뭐합니까? 도출하고. 비전도 도출해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건 뭐예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야,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 내년에 뭐 먹고 살아야 돼? 하반기 뭐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숫자로 그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기획을 수립합니다. 실적을 분석합니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사회의체 운영 등을 위한 집계 및 분석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파악하려면 일단 숫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숫자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자료 작성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좀 추상적이어서 좀 그러네요. 열정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 왜?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실 사업기획은 내가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잘 될 것이다? 무엇은 좀 이번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난관이 좀 부딪힐 수 있겠죠. 또 내가 기획한 대로 이것들이 집행이 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모를 텐데 항상 특히나 물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의 사업의 변수가 많거든요. 즉, 그런 때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의지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상적이지만 열정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 내가 맡은 일이니 끝까지 해내겠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전략적 사고나 기획력, 그다음에 재무, 원가, 손익 관련 지식,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재무, 회계, 직무, 지원자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재무, 회계, 지원자이신 분들은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사업기획, 사업전략적으로, 전략기획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확장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코리아 패스라고 생각을 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에 수많은 협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자료 받으려면 잘해주세요 하면 잘해주지 않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필요하죠. 또 신나게 숫자를 내가 모았어요. 그럼 숫자를 들이밀면 안 되죠. 이 숫자를 바탕으로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해야 될 거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고 작성, 보고 스킬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키울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 앞에 열정과 책임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 신입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역량을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사업 기획 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것 같아요. 자기 개발 어떻게 하냐.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계 동향, 경제 행사 동향, 화주 산업, 군 전체 흐름도 꿰뚫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 분석할 때 기업만 분석하지 말라고 해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을 먼저 분석하라고 하죠. 반도체 산업, 석유화학. 지금 자동차 안 좋아지고 있죠. 한미의 APTA 개정안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내가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한다면 단순히 이 회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업에 대해서 봐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산업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도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쟁사 동향. 그렇죠. 현대 자동차의 경쟁사는 기아 자동차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동차들이겠죠. 그래서 외국 자동차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왜 소비자들은 외국 자동차에 더 열광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 분석하는 조사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서적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블로그라든지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 잡지를 읽고 그 정보를 요약하는 게 없어도 필요하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많은 양의 정보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뭐 한다? 재구성을 한다고 하네요. 재구성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한다 보면 통찰력과 기획력도 늘지 않을까요? 저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들어가는 여러분들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직무 인터뷰거든요. 저는 이런 걸 허투루 보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하나 어떠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이것만 봐도 이런 식으로 보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뉴스, 하나의 잡지만 봐도 충분해요. 많은 양을 본다라기보다도 하나를 제대로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서 여러분들의 통찰력과 기획력을 한번 좀 증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입사를 위한 준비 팁, 통계, 회계, 경제학 지식을 갖춘 분들이 가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쪽은 신입도 뽑지만 경력직을 많이 뽑는다.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고요. 또 전문 용어들을 알고 업무를 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후배를 뽑을 거냐? 역시 좀 추상적이죠. 적극성을 지닌 후배를 뽑을 거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열정과 책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어도 할 수 있는 적극성을 지닌 후배. 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만 말하기에도, 다가가서 물어보기에도 약간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적극성을 지닌 후배가 좋다. 수동적인 자세라기보다는 먼저 할 수 있는 당당하게 물어보는 상원이라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스트 헤브 아이템으로 갈게요. 뉴스, 잡지를 읽고 그 정보를 요약하는 연습 정말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자소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기업만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뉴스를 보고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 입사 후 포부를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이 트렌드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찰력과 기획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획 직무에 대해서 네 건의 스토리를 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이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언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강조했던 게 트렌드였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관련된 산업이었죠. 여기에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걸 소비하고 있는 고객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정해라고 했죠. 또 역시나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트렌드였죠. 세 번째는 역시 잡코리아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더 유인해서 클릭까지 할 수 있을까?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트렌드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나 혼자 잘했다고 한다기보다는 같이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하는 어떤 협력의 즐거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하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사업 기획 쪽입니다. 이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입 직원이 들어가기보다는 재무나 회계 같은 업무를 경험한 친구들이 경력직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쪽으로만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재무 회계 쪽으로 지원하시는 부분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좀 종합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획 직무에 있어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트렌드를 파악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뉴스나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여러분들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